오늘은 감자 고등어 조림을 하려구요 가지도 다 됐습니다. 텃밭에서 가지를 잘라와서 썰고 있습니다. 여기 양파도 넣어야지 뜨거워서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이제 조리겠습니다 부치기, 깻잎, 호박 부치기 너무 세 앗 뜨거워 고등어 조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뒤집어 볼까요? 할 수 있으려나? 모르겠네 앗 뜨거워 뭐가 날 물었어 이걸 좀 떼잡고 해야지 맛있어 하나, 둘, 셋 맛있겠죠? 하나, 둘 이거 더 타야돼 그치? 응 집에 왔다네 집에 왔다네 어디왔나? 엄마한테 물고 엄마한테 물고 지금 왔다고? 엄마 뭐로 올라갔나? Tom 무전 임 선생님 남자 여러분 열어봐 잠깐 잠깐 기다려니 어? 익었다 익었지? 초기떡이 다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아닌나 다 완성되었습니다 건 멍이 떼를 한 번 볶아보자고요 멍이 떼를 볶아봅니다 멍이 떼 조금은 멍이 떼를 멍이 멍이 조금 더 쑥 아직 안 넣었어요 이거 이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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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파 양파 제가 코로나 때 알았어요 이렇게 와봐야 자기한테 덧대요 나도 없잖아 오늘 뭐요? 이거 붙이지 않네? 네, 먹었다고요 저거 깻잎 좀 더 넣고 했어요 이건 뭐지? 먹었대 네, 먹었대 한 번 더 한 번 더 막 돌아간다 한 번 더 다리가 설렘바리 다리가 설렘바리 왜 그러네 했더니 설렘바리 됐어요 잘하네 이거 다 있잖아 한 번 뒤적거리야될까 뭐? 안맞아 접시에 담아야지 아 좀 더 좋아 좀 더 보컬 고추 고춧가루 많이 되는지 다해지 되는 거니? 간장 있잖아 간장 있잖아 간장 있잖아 간장 있잖아 짭짤한거 뭐야? 짭짤해 짭짤하다고 해서 짭짤하다고 해요 왠지 짭짤하다고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찜기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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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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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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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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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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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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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이렇게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